안녕하세요 더테크입니다. 오늘은 창에서 계단식 정렬과 타일식 정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이 창에서 보면 현재 새로운 파일 하나만 열려있는 걸 볼 수 있죠? 여러 개를 한번 열어볼게요. 열기에서 물병도 하나 열어보고요.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한번 열어보고 한 가지 하나만 더 열어볼게요. 열기에서 이런 모양을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열었는데요. 이렇게 세 가지 창이 열려있는데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럼 최근 문서에서 현재 작업 중 열림 이런 걸 확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열려있는 걸 다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에서 타일식이나 또는 계단식을 선택하시면 돼요. 지금 현재 열려있는 것들은 네 가지가 열려있는 걸 볼 수 있죠? 자 타일식으로 한번 눌러볼게요. 타일식을 눌렀더니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열려있는 걸 볼 수 있죠? 필요에 따라서 닫을 수도 있고요. 이렇게 별도로 각각 작업할 수도 있으세요. 그죠? 자 또한 우리가 계단식 정렬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그죠? 이렇게 해서 창을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. 필요 없는 창들은 이렇게 X를 눌러서 닫으시면 돼요. 또는 내가 현재 작업하고자 하는 걸 크게 보고 작업하셔도 되고요. 창에서 저는 주로 타일식을 보고 선택을 하거나 빼거나 작업을 하는 경우가 주로 많아요. 자 여러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할지 판단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그럼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